안녕하십니까 써니티비의 써니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웹캠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러면 웹캠을 한번 깔아보도록 할게요 pc로 가면 주소는 iriun.com 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와서 윈도우즈냐 맥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 윈도우즈니까 위에꺼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시작됐죠. 그러면 폴더를 열어보겠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면 여기 저는 원래 깔려있어서 하나가 가로 치고 1번으로 됐죠. 얘를 더블클릭하고 더블클릭하고 깔아주면 됩니다. 깔아주면 됩니다. 저는 깔려있으니까 안깔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깔아주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죠. 얘를 실행시키면은 이런 화면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해상도를 골라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주로 이 화면으로 사용할게 아니라 녹화가 되거든요. 이걸 할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obs에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obs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은 일단은 pc 에서는 깔았잖아요. 스마트폰에서 한번 깔아 보도록 할게요. 구글 플레이에서요. 구글 플레이에서 구글 플레이에서 pc 웹캠을 검색을 하면요. 여기 아까 보았던 ir iun 4k 웹캠이 나옵니다. 얘를 깔아주세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깔아주세요. 깔면은 요런 바로 깔아서 실행을 하면 요렇게 요런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처럼요.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obs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obs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pc 화면이 보이고 제 얼굴이 보여요. 여기에다가 그냥 조그맣게 만든 스마트폰 화면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하시는 분은 요 장면 목록에다가 플러스해서 장면을 추가하시고 거기에다가 하면 돼요. 저는 지금 pc 화면 더하기 웹캠 여기다 할게요. 소스 목록으로 가서 여기는 보면 그죠? 하나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바로 비디오 캡처 장치 비디오 캡처 장치 그 다음에 요거는 IR 이라고만 쓸게요. IR 확인 클릭은 뭐를 하면 되냐면 IRI UN 웹캠 비디오 클릭 그 다음에 확인 하면 돼요. 이게 지금 크기가 너무 크게 잡혀 있어서 그런데 팬측 이 부분 실험으로 obs 화면까지 보이게 하려고 이런 화면에서 보여준건데, 제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쓰는건 이런 화면입니다. 그냥 iri를 하나 갖다 놓고 오이가 iri만 있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이 웹캠이 보기보다 성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허접한 웹캠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쓰는 브리오4K 보다도 오히려 이게 더 성능이 좋습니다.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브리오4K는 초점도 잘 못 잡고 이렇게 좀 뿌옇고 그런데 얘는 아니에요. 제대로 된 웹캠이에요. 그래서 좋은 웹캠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DSLR을 웹캠으로 활용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잘. 그래서 그것을 배우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